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2030 시대공감을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출연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박동현입니다. 네 요새 이제 뭐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레드준표 선생님 라이징 스타가 되셨어요 또 그쵸 우리 홍준표 전 도지사 그리고 현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도대체 왜 2030은 홍준표를 좋아할까 왜 지지할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할 건데요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왜 2030이 홍준표를 지지하는지 20대로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방송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보자면요 동현씨는 홍준표 하면은 어떤 경력이 생각나세요? 저는 경남도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게 잘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진지우려원 폐업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또 의료 쪽에 정사하시니까 더 그러실 것 같고요 경남도지사 다음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했었죠 그때 이제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 슬로건으로 방송에 말하기 좀 애매한 슬로건이죠? 그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대구에 가서 정말 공천 난맥상을 다 뚫고 당선이 됐죠 사실 홍준표 하면은 웬만한 여러가지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나 스펙은 짱짱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조차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한번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너무 지금 현 상황에 똑 떨어지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홍준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2030이 홍준표에 그렇게 열광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mbs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조사인데요 이재명이 25% 윤석열이 19% 이낙연이 10% 뭐 별거 다를 거 없죠 근데 특이한 게 홍준표가 이낙연이랑 동률이에요 10% 많이 치고 올라오셨네요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거의 뭐 바닥 쪽 지지율이 계셨던 분인데 그럼 그래프가 엄청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엄청 올라왔죠 그리고 좀 특이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연령별로 18세부터 29세 지지율에서 홍준표가 15%로 1등이에요 이게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을 다 제친 개수입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적어도 20대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를 앞서서 통틀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이 실시한 양자 대결을 보면 홍준표가 46.4, 이재명이 37.7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뒤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이랑 비교해보면 홍준표 43.3, 이낙연 40% 좀 의외죠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느냐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조사 결과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데일리 여론조사를 보면 9월 3일부터 4일에 실시된 걸 보면 민주당 재집권을 바라는 여권 지지층의 39%가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나와요 전 그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크나이트 그렇죠. 제가 만들었던 앙크나이트에서 비롯된 홍크나이트 근데 이걸 보면 역선택 지지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가 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런 역선택을 감안하더라도 홍준표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거든요 요즘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주비위에서도 좀 그런 반응이 있나요? 있죠. 일단 1일 1망언을 하시는 분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런 멘트를 쏟아지니까 약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딱딱 홍준표 의원께서 맞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진영에서는 저분이 나와야 윤석열을 꺾을 수 있겠다 당내 경선 빨리 가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현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이 꽤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층이 여권으로는 안 오지만 그 내부에 있는 홍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이렇게 20대로부터 지지율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장난 시계는 두 번은 맞는다는데 이 두 번 맞을 때 이걸 너무 잘 맞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속이 뻥 뚫어져라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 사실 저도 보면은 아 저건 진짜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 시원하게 하시는 게 몇 개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딱 뭔가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주로 윤석열 관련해서 그렇죠. 그쪽이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검찰 권력에서 그 나라 정치는 1%도 안 돼! 이러신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올 때 경찰에서 지배해 본 거 가지고 그 나라 국정 운영의 1%도 넘으면 안 돼! 이러셨던 그게 너무 인상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좀 비슷하네요 저는 사실 성대모사 좀 많이 따라해 보려고 유튜브 계속 보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촌철살인을 잘 하죠 시의적절한 말을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해서 지지층이든 지지하지 않는 층이든 이렇게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있는데요 제 주위에 물어봐도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가 말하는 걸 보면 답답하지 않대요 약간 안철수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지만 되게 답답하잖아요 간보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싶은데 홍준표의 경우는 정반대 캐릭터인 거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쾌하고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카탈시스를 주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듣다가 이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람이 딱 소시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20대들이 다른 세대도 그렇겠지만 정치인 뉴스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끔 이제 뭐 네이버 들어가서 다음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정도인데 그때마다 홍준표가 딱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이건 뭐 이래서 문제다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팍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송곳이 약간 여당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향하고 있으니까 중도층의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움직이니까 전체적인 지지율 홍준표 지지율이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고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 2, 30대 표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젊은 감각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특성이 아니고 2011년에 낙공수 그때 들었죠 네 들었던 기억나요? 그때 낙공수에서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왔는데 김어준, 주진우, 그다음에 김영민 또 누구 있죠? 정... 아 정봉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분한테 까일 거를 알고서도 그렇게 적진, 어떻게 보면 적진이죠? 약간 장판파의 장비처럼 그냥 홀로 모든 짐을 질어지고 그쵸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때 제가 반응을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색달랐어요 야 이거 진짜 홍준표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지할 의향은 없지만 그래도 좀 재밌네 네 이런 의향도 있고 보수 중에는 약간 꼴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 이런 반응도 좀 보였어요 물론 이제 진주 우려원 사태 터지면서 뭐 그런 약간의 호감은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그것도 있고 사실 무상급식 논란도 있었어요 이분도 그쵸 어떻게 보면 안철수랑 되게 닮아있는 안크나이트, 홍크나이트, 무상급식 자꾸 아 죄송합니다 떠오르네요 이게 그쵸 그래서 짤 중에 대통령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밟고 가십시오 이런 짤들도 있고 했었어요 약간 사실 궁극의 문제인 지지자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출마했기 때문에 안철수 표를 갈라먹은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유권자들의 재미를 유발하는 홍준표의 특성이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홍카콜라 보셨나요? 아 네 어떠셨나요? 아 근데 되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네 되게 잘 유용하시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쵸 배현진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배현진 당시 대변인하고 나와서 홍카콜라를 진행하는데 이 양반 진짜 좀 트렌드를 읽을 줄 아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느꼈고 되게 직설적으로 딱딱딱 치고 나가니까 사실 20대들이 보수 유튜버들 그렇게만 많이 보지 않는데 보수 정치인 유튜브를 근데 홍준표의 홍카콜라는 많이 보더라고요 그쵸 그런 사건 때도 단톡방에 약간 폭탄을 던지고 나가셨다는 썰이 있잖아요 아 네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그리고 삭제하고 퇴장했대요 그게 물론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야 뭐 왕말하냐 이러겠지만 그 한마디로 굉장히 간결하게 이 상황을 요약했잖아요 저는 그게 타고난 어떤 재능이라고 봐요 그건 노력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약간 타이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등판해야 할 땐가 이렇게 슥 등판하셔가지고 던지시고 이제 이닝은 마무리하십시오 이러고 나가는 느낌 그쵸 정치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타이밍이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맞아요 정말 뭐랄까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고장난 시기에 타이밍 딱 잘 맞게 시기에 딱 맞추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또 맞고 그쵸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무야호 아시죠 네 무야호가 어디서 나온 거였죠 무한도전에서 알레스카 특집 갔을 때 그쵸 무한 무야호 저 많이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밈이 좀 유행을 했는데 요새 홍준표 후보가 무야홍 아 무야홍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이 돌고 있더라 이러면서 좀 이슈화를 시켰는데 그거 보고 야 저거 진짜 참 잘 캐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보좌관이나 어떤 그런 보좌진들이 제의를 해도 후보가 소화를 잘 못하거나 후보가 거절하면 그런 밈들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어색해지죠 그쵸 아 또 우리 대선 후보 한 분 생각나는데 누가 생각나네 아 아시잖아요 이어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분은 진짜 잘 이용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니까 뭐 말씀하신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틱톡 찍고 이러신 분들 보면 어색해요 진짜 어색하거든요 그니까 마치 부장님이 뭐 정말 개콘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보고서 따라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자기적인데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좀 새로운 트렌드 야 진짜 재밌어서 웃네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 본인 감각이 젊은 것도 있겠고 네 또는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층에게 재미를 주고 있고 네 그게 젊은 층에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그쵸 근데 사실 어 이분이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지만 되게 논란이 되는 말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죠 뭐 2008년 국정감사 점검회의 때 뭐 아방궁 발언됐고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2017년쯤에 노무현 뇌물 먹고 자살했다는 것은 막말이 아닌 팩트다 그리고 이제 토론 때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국 교수님 관련해서 조국은 사내새끼 아니다 왜 감옥의 왜 외곽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사실 저는 제일 짜증났던 게 세월호 참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 발언들이 참 저지리죠 저지르고 또 천박하고 그렇죠 이런 발언을 절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재밌어도 이렇게 옹호하거나 이렇게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척결 네 약간 언더독 효과 그렇죠 동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첫 주에 나왔 처음 프로그램 출연한 주제가 윤석열에 관한 주제였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윤석열이 입당을 안 하면 대선 레이스는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당하는 순간 그 모든 경선을 제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네거티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실수 앞에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경선 나오면 모든 후보들이 다 떨어지고 홍준표 의원이 다시 대선후보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동현 씨 의견은 결국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유승민 의원 아 유승민 네 유승민은 뭐 진보 쪽에서는 나름 호평을 하는 후본데 그렇죠 또 배신자라는 정서가 그 보수 안에는 있잖아요 하지만 당대표가 밀어주는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 윤석열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새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확신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홍준표가 만약에 대선후보가 된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 네 무난하게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셨나요 문파가 뭐 이렇게 경선 불복선언 뭐 이런 올라오더라고요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언뜻 듣긴 했습니다 네 뭐 후보의 지지자분들께서 경선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자제해야죠 그렇죠 원팀을 원팀이 돼도 사실 이길까 말까인데 그렇죠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이제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명제당 경선이 그렇게 흘러는 가고 있어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죠 누구나 다 예상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결선 투표에 가지 않고 과반을 차지해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결국 이제 이재명과 홍준표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큰데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어쨌든 선거는 결국에 덜 나쁜 놈을 찍는 선거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싸움에서 상대방을 비판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의 과거사를 공격해봤자 홍준표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지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준표의 품성이나 과거의 경력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환종 리스트나 돼지발정제처럼 홍준표한테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 떨어지겠지 했는데 모래시계 검사를 딱 부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때는 그냥 다 그랬어 라거나 뭐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던 것처럼 그게 결코 홍준표의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말과 말의 대결 두 분 다 시원시원하시잖아요 비슷한 측면이 있죠 네 약간 두 분이 토론하실 때 이제는 누가 조금 더 국민의 속을 좀 더 잘 긁어주나 이런 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약간 저는 솔직히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봐요 저도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것도 있고 각자의 지지층한테 좀 과감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비판 요소가 되기도 하죠 네 여기서 이제 비슷하다는 거는 두 분이 어떤 노선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렇죠 업법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 그 동물적인 그 타이밍 감각 맞아요 이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홍준표 지사도 아까 뭐 홍준표 후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 타이밍을 잡는 역량이 기가 막혀요 사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특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낄낄빠빠를 잘한다 이 낄낄빠빠가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두 사람 두 후보 아니 두 후보가 아니라 두 분한테 적응이 다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 쪽에서는 이제 낄낄빠빠로 시원하게 또 긁고 나가고 약간 홍준표 의원은 그 야당이 뻘짓할 때 낄낄빠빠로 툭 던지고 나가시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슈 선정도 굉장히 잘하고 의제 선정을 아주 잘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말과 말의 싸움이 아니라 홍준표의 경남도지사 시절 업적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비교하게끔 네 프레임을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홍준표가 말을 잘하긴 잘해요 근데 그동안 정말 일을 잘했나? 라고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프레임 싸움에서 저버리면 이건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잘하는 건 결국 행정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 행정 능력이란 프레임으로 두 후보를 비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비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뭐 조언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딱 봤었을 때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진짜 이렇게 봐야지 말과 말로 승부하면 그건 사실 뭐 순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모든 말로 다 편적 말로 모든 면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약간 태도 보수가 존재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수적이다 이걸 떠나서 네 네 점잖은 사람 좋아하고 음 막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맞아요 예의바른 사람 선호하는 그런 층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라고 하더라도 홍준표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약간 거칠고 과격하고 막말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태도 보수층들이 이재명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3지대로 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태도 보수층들이 제3지대로 가거나 적어도 홍준표를 찍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홍준표 찍어야겠다 이런 층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막아야 돼요 네 제3지대로 가거나 네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투표를 안 하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투표에 대해서 배울 때는 선거는 무효표라도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요즘 추세들은 사실 저희도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뽑을 사람 없는데 그냥 굳이 선거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뭐 아 잘 후보 잘 몰라 그냥 아무나 뽑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런 층들이 이제 선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투표장에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재명이 싫어서 적극적으로 홍준표를 찍지는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에게서 태도 논란이 반복되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이 태도 보수를 자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경선 토론 때 네 정세균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바지 벗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네 인터뷰할 때 약간 네거티브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아 인터뷰 끊어버려 아 이거 예의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아 그 뭐야되지 선거 승리한 그 인터뷰 때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영상이 엄청 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뭐 천박하다 이재명 뭐 왜 저러냐 뭐 너무 과격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네 이런 특징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네 본선에서 태도 보수가 빡이 쳐서 홍준표를 찍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지점들 우리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빼고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검사 출신이냐 아니면 그냥 노동자 출신이냐 이 키워드로도 붙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새로운 프레임이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산재 노동자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잘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노조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했어요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도 이제 뭐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지지를 했고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엘리트 집단 또 이렇게 뭐 칼 같은 사람 그런 선거를 선택하느냐 이 노동자 계급을 선택하느냐 지금 이 또 판국으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홍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재명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재명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출신 성분 네 그리고 살아온 삶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뭐 민심을 쭉 훑어보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 좀 읽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을 내가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라는 정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의 이렇게 업적을 비교할 때 보면은 홍준표 이제 의원의 지사 시절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쪽은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뭐 폐업하니 뭐 없애니 이런 건데 이쪽은 아 그걸 왜 지급하냐 아 그렇죠 제한한지 안가 네 네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 약간 좀 눈치가 다르죠 어쨌든 그런 걸로 비교를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거에 대한 논란이냐 부정적인 거에 대한 논란이냐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둘 다 논란이긴 했지만 그 논란의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했을 때 라이징으로 된 게 내가 코로나 걸려도 병원비를 4만원밖에 안 내네 모든 치료비가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의료라는 키워드가 또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절대 보건드리로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의료라는 포인트가 떠올랐을 때 또 이분들이 두 분이 붙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리 의료는 공공재라는 입장으로 아무리 적자가 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성남시 의료를 세웠던 반면 이분은 적자 너무 많이 나니까 뭐 도 재정이 악화가 된다면서 폐쇄를 했던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만든 판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도 이재명 지사가 공론화 했거든요 네 결국 그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키우고 결국 열매를 맺은 이슈란 말이죠 이런 프레임 안에서 여기에 대한 찬반을 나뉘어야지 홍준표나 내지는 윤석열이 만든 프레임에서 싸우면 우리가 설사 거기서 조금 유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그쪽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말 한마디에 인품이 묻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두 분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이분이 처음 보고 말 몇 마디만 해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살아왔던 삶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두 분 모두 다 그렇죠 그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결론을 내보면 음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민주 진영 내에서 네 이재명 후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있죠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까지 뭐 열렬히 지지하고 그러고 그러는 성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또 만약에 여기서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이 완전히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완전히 뭐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좀 더 진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분열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사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비밀들 그게 풀어질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4년이 이제 5년이 지나서도 좀 아쉬운 지점들이 그렇죠 지점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었으면 하는 그때의 감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대로 다시 묻히느냐 아니면은 다시 이게 수면위로 떠올라서 그게 공개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좀 공개되는 어떤 비밀이 풀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 그거 생각하면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 어떤 지점들 그런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슈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나와서 대선 후보가 돼서 그분이 풀 수도 있다고 미래는 전혀 장담을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싸워왔던 어떤 노선들 드라이브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쉽게 생각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2030 시대공감에서는 왜 20대 30대가 홍준표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대선 국면이 될수록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좀 더 시원하게 각종 이슈들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다뤄 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슈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들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2030들의 생각을 또 전달하는데 더 노력을 하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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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